어 그걸 목을 따네 아니 이게 여기가 가만히 있어라 여기가 가만히 있어라 그럼 자고를 보러 목을 따네 왜 안 씻어? 씻고요 재미없어 이거 염분 다 뺀 거예요? 짭짤합니다 아 뭐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너무 믿으시네 짜죠? 아니 얘가 나를 압둑했어 내 입술을 더 아프게 하시면 됩니다 아프라 제가 이거를 그러면 손질을 할 테니까 채소를 좀 썰어주시는 게 어떨까요? 아 이거 너무 기본이지 어떡하냐 아니 음식을 처음 해본다면서요?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엄마가 네 요리를 잘 하셔가지고 오 엄마가 시키는 거 뭐 숟가락 놔라 응 이런 정도만 했죠 응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예 아니 채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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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써 옆으로? 길게?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요 계속 아닌 거 같은데 먹고 싶은 대로 자르면 돼요 그죠? 네 기름 안 넣어요? 이거 같이 넣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? 양념장 만들어 온 거예요 집에서? 네 아니 요리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어떻게 양념장을 만들었어요? 어머님과 좀 도와주셨어요 아 역시 어머님이 우와 이거 넣어서 센 불에 낙지 넣어서 볶으면 된대요 근데 낙지국을 이렇게 만들면 찬잖아 국물이 많이 생기니까 센 불에 얼른 볶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센 불에 얼른 볶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센 불에 얼른 볶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네 네 아니요 잠깐만 빨리 잠가워 아니요 잠깐만 빨리 잠가워 이쪽 이쪽도 이거 잠깐만 이렇게 넣어서 섞으면 되지 않을까요? 그래도 아니면 올리지죠? 올리거나 아니에요?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? 지금 보면 네 둘이 여기 사람 둘이 약간 좀 뭔가 큰 핸디캡이 있는 듯한 느낌 아니 저는 제가 잘 못하니까 좋아달라고 왔구나 왔어 맛있어 맛있죠? 네 오케이 맛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밥 그냥 탁 엎어버려서 휙 휙 휙 휙 이렇게 가야지 소면하지 말고요 갑시다 이거 화를 내네 난리 나네 좀 더 넣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넣으면 자꾸 엉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붓는다고 면끼리 이거 근데 한 번 먹어봐야죠 됐나 안 됐나 뜨거워 뜨거워 안 돼 안 돼 그냥 뭐 아 나를 준 거예요? 아 뜨거워 나 뜨거워 나한테 떨어 아 익었네 아 익었죠? 네 나한테 바로 떨어 나한테 바로 떨어 오 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예쁜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 한 입 크기로 세 개 이렇게 딱 하려 그랬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맞습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맞습니다